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세르동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세르동사는 이제 영어로 치면 비동사 역할인데 비동사가 세르동사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 보려고 해요 자 보시죠 영어에서 비동사는 스페인어로는 뭐다 짠 하면요 세르동사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뭐도 있다 에스다르동사도 있다 어이구 머리야 뒤통수 맞은 느낌이 나시죠 자 영어에서 비동사 역할은 스페인어에서는 마치 세르동사만 있는 것처럼 제가 거짓말을 하면서 강의를 했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세르 친구 에스다르도 있어요 이 둘이 둘이서 이제 양분하고 있어요 분단되어 있는 스페인어의 어떤 비동사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 am 이라고 말하면 되는데요 그것을 스페인어로 번역하면 요소이가 있는게 아니라 요소이만 있는게 아니라 요에스도이도 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 살짝 눈치를 채셨겠지만 소이가 세르동사가 여섯가지가 있는 것처럼 에스다르동사도 마찬가지로 여섯가지가 있습니다 야 그래서 이 여섯가지를 우리가 연습을 해봐야겠는데요 고전에 도대체 언제는 세를 쓰고 언제는 에스다르를 쓰느냐 그거 구분을 한번 싹 해봐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빠밤 세르대 에스다르 자 둘 중에 어떤 경우에는 뭐가 쓰이는지 지금부터 한번 싹 볼게요 나는 학생이야 예뻐 어디서 왔어 토마토로 만들었어 이 목걸이 내꺼야 이 다섯개의 문장의 특징은 뭐냐면 공통점은 뭐냐면 지속적인 어떤 것이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것이라는 것 그것이 이 다섯개의 문장의 공통점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보세요 난 학생이라는게 어제 학생 나는 오늘은 직장인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하기 어렵죠 예쁜 것도 말이죠 예쁘던게 어느 날 갑자기 아 이런 불행이 갑자기 찾아오지는 않죠 한국에서 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국에서 왔으면 그건 어떻게 바뀔 수가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토마토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바뀔 수도 없죠 이미 만들었는데 그 토마토가 뭐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서 토마토로 감자를 바꿉니까 그럴 수 없는 일 목걸이는 내꺼야 이것도 내가 너한테 뭐 주거나 하지 않는 한 이게 바뀔 수가 없는 일 이 지속적인 일 반대로 에스다르는 언제 쓰느냐 일시적인 일 했습니다 창문이 열려있어 그러면 닫으면 되죠 닫았다 이랬다 이렇게 변동이 가능한 어떤 것 그는 위층에 있지만 좀 이따 내가 부르마 아래층으로 내려오겠죠 그녀는 스페인에 지금 현재 있어요 그거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좀 이따가 이탈리아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비유해볼까요 난 한국에서 왔어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이게 쉽게 바뀔 수 없죠 왜냐면 돌아갔다 다시 온다고 해도 아까 그 상황에서 한국에서 온 거는 또 변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지속적인 것에 세르 에스다르는 일시적 자 이거 이름만 붙여 볼게요 학생이야 뭐냐면 직업 예쁘다 특성 어디서 왔다 출신 만들었어 재료 내꺼야 소유 자 이렇게 다섯 개는 세르 농사를 사용한다 열려있다 상태 위층에 있다 위치 스페인에서 있어 장소 상태 위치 장소 이게 거의 비슷한 얘기죠 변동 가능한 즉각적으로 싹싹 바꿀 수 있는 것은 에스다를 사용한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렇게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지만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한 문장 한 문장 각계 격파하면서 언어를 정복하게 되어 있고 각 문장에는 상황과 함께 어떤 동사인지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한 문장을 외움으로써 이것이 자연스럽게 내게 되는 거지 무슨 어 어 무슨 뭐랄까요 어 공식을 외우듯이 어 이것은 지속적일 때는 세르르라고 해 뭐 이렇게 접근할 일이 전혀 아니다 답답해하지 마시라고 그냥 설명해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자 보시죠 나는 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 요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는 세르동사였고요 오늘은 에스다르 동사입니다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랑 그냥 한번 살펴보기만 하고 여러분 입으로 계속 따라해야 하는 구애 영역 아시죠 저희 이제 음성파일 준비되어 있는 걸로 어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성파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처음에 나오는 이제 남자 성우분의 목소리는 어 이분이 음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어 남미뿐이십니다 남미 자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여자 성우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음 스페인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발음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어 하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나는 뭐라고 하냐면 요 에스토이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에스다스 그리고 존칭으로는요 우스텐 에스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게요 세르동사 에스다르 동사 두 가지를 펴놓고 이렇게 보면 나중에 외우고 나서 비교해 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법칙의 유사성이 있어요 생뚱맞게 막 아무거나 갖다 붙여서 12개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에 그는 하면요 엘 에스다 하고요 그녀는 하면 에이아 에스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는 하면 남성이네요 노스트러스 에스다머스 자 그리고요 여성은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노스트러스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노스트라스 에스다머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니네들은 이렇게 했을 때는요 보스트로스 에스다이스 그리고 니네들은 여성은요 그렇죠 보스트로스 에스다이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했을 때 우스테데스 에스단 이렇게 하는데 노란색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은 문장을 쓸 테니까 우리는 좀 더 공부할 때 편리해졌다 라는 걸 의미한다 자 그리고요 쟤네들은 자 복수죠 에이아스 에스단 쟤네들은 자 복수의 여성입니다 에이아스 에스단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세르동사에 이어서 자 이제 한 개 고비만 더 넘으면 됩니다 이번에는 에스다르동사의 활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3 virus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.